루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 율법교사 예수님 시대에 그 사회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했던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종교라는 것은 유대교죠 지도자들이 율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공무원 직책같이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왜? 성경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책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기 때문에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죠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온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주 집중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술을 시험한다 예술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드디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헷갈렸네 예수님은 율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와서 병을 고쳐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고 그 다음에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야 그리고 그 병자한테 너의 침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특히 안식일은 뭘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환자가 친구를 들고 가다가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들킨 거예요 너 왜 친구를 들고 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친구 들고 가라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요 왜 안식일을 범하라고 시켰냐 그런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를 이렇게 보면 그 안식일을 아주 소홀히 생각한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안식일은 안식일은 집에서 쉬어야 된다니까 집에 쉬다가 회당에 와서 예배보고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한다는 게 이따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고투리를 잡아야 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정답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약 만약 대답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할 거라고 율법사는 기대했죠 그러면 근데 봐요 당신은 안 지키냐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시험한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함정을 알아야 몰라 알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부르도자 배와 가지고 삽질을 해야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삽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삽질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버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어쨌든 이 율법사도 사랑하시니까 이 율법사도 자기가 삽질밖에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구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에둘러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시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네가 전공하고 있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제 지문을 드립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니까 그 율법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관 그렇죠. 율법관이에요. 네가 읽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작전이 또 있어. 이 율법사들은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착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율법을 줄 때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 율법을 줬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파리세인으로서 사람들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들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세상 생각으로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또는 다른 말로 육적으로는 지키라고 줘야지. 그렇죠?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려고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못 지키면 벌 준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탁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뭐예요?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많아요. 율법은 율법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깨닫고 로마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 율법이 율법이 들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같은 말이에요. 뭐를? 죄를 더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안 짓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를 뭐요? 죄가 더 많게 하려 하심이라. 파리새인들은 율법사도를 가름죄 안 지었다고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 다 잘 지키는 줄로 알고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아니 여자를 쳐다봐도 가늠한 거네. 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많네.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보는 관점, 율법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율법을 보는 관점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렇게 이럴 거야.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잘 지켜서 용생을 얻어라 라고 가르치고 너도 율법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은 너희들 인간의 관점이야. 육적 관점이야. 너는 율법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가 한례 얘기를 그동안 좀 했는데 한례법은 뭐예요? 그냥 복용수술을 받아라. 그게 명령이에요. 복용수술을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복용수술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은 글자로만 읽어서 그런 거지 뜻은 뭐예요?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깨달음 거듭. 마음의 한례를 해 주겠다라는 뭐예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례법이 너희들 자체로는 자신들로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 줘야만 거듭나는데 나는 약속한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을 제가 했어요. 율법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다. 엄마가 깐난 애기한테 지금 이 깐난 애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얘야 우리 이쁜 애기 이 깐난 애기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제 지금 젖 먹자, 젖 먹어라 라고 명령했어. 깐난 애기는 젖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가 젖꼭지를 입에 갖다 대면 빠는 거야. 왜 빠는지도 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그래서 애기야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젖을 잘 먹여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대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명령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너를 하나님의 자네가 되도록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약속이 바로 할렘입니다. 모든 모세의 율법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할레를 유대인으로서 할레를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듭나기도 싫고 구원받기도 싫고 나는 영생도 싫고 나는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그런 태도다. 영적으로는. 몸에 복용수술만 받으면 된다는 율법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 명령은 그대한 놀라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율법은 다 그런 거에요. 그래서 율법은 명령임과 동시에 그것은 약속이다. 그 약속은 모든 율법은 다 약속인데 그 약속은 단 한 가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은 성경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 거의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로마서 5장 20절에도 그 뜻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더 많다는 걸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거꾸로 생각했다. 그래서 글자만 지키면 뭐에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 죄가 더한 곳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차고 넘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의 아들 예수가 주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로마스 5장 20절이 참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한례를 받아라 라는 명령 같은 한례를 안 받으면 국물도 없어 혼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 한례를 받아라 라는 율법을 영적으로 그 한례를 받으라는 율법을 깨달으면 와 이건 거창한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사고 하나.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말. 그 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기록해서 책을 만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며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소 피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가 재물인데 이 재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려고 해요. 공표를 하려고 그러면서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하고 피하고 무슨 상관이요? 지금 율법 책을 만들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를 죽여 가지고 소 피를 양푼에 담고 피하고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리스도의 희림 없이는 율법은 없잖아요. 우와~~ 맞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율법을 읽으면 이거는 사람 잡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피가 피를 소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보고 우리는 죽었구나. 아니, 아니, 너희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죽는 거야. 이거 같이 있어야 율법이야. 아시겠죠? 예수 없는 율법은 사람을 잡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 얘기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려. 그 다음에 은약서를... 자, 책이 무슨 책이라고? 율법 책이요. 그 율법 책을 모세는 그것이 은약서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책이다. 박수! 이렇게 됩니다. 은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행하리다. 하! 은약서를 다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피를 뿌리고 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거다. 그런데 율법 우리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은 여기서부터 율법사가 나오고 석유관이 나오고 파리센이 나온 거야. 지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 모세는 알았을까요? 모세는 알았죠. 모세는 알았죠. 알았는데 잘 지키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모세는 모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뭐하라 그래요? 문설주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모세는 다 성령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의 피를 칠하지 않는 예수를 거부한 집에는 들어가서 창자들이 다 죽잖아.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언약서 모세 자신은 항상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장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은 돌판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은 뭐냐? 곧 여왁께서 너희와 세우신 은약의 돌판 십계명도 약속이야. 그렇게 십계명 그러면 명은 명령이요. 그런데 그 명령은 곧 약속이다. 너희는 못 지키니까. 이 십계명이 못 지키고 그러나 너희가 못 지키는 벌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할 것이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한테 네가 이런 걸 아느냐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걸 네가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사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율법사가 대답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과 똑같이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은 만점이야.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딱 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뭐게? 너의 대답은 잘한다. 대답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대답은 맞는데 대답은 100점이야. 대답은 뭐 맞아. 힘 잡을 때가 없어. 문제는 그렇게 기록된 것인데 네가 그 기록된 그 율법을 지금 율법사가 한 대로 그거를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문제다. 네가 보는 관점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보는 관점은 네가 아직도 얘기하지 않았다. 기록된 것을 말한 것은 오케이. 네. 그런데 네가 관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대답이 옳다. 대답이 옳지 네가 한 대답은 맞아도 너는 옳지 않다 라는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율법사가 가진 율법관이 영적이라 이런 율법관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너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사는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광야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그 전통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대답이 옳은데 이를 어떻게 행해봐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지킬 수 없잖아 이 말이에요. 한번 행해볼래? 되는가? 안 될걸?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율법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이 말은 그러면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영생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율법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싶은 것은 결국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너는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 말도 율법사에게는 좀 모욕적이에요. 왜? 행하고 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을 때는 너는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너 지금 영생 없어 이 말이에요. 네가 이거를 행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 거지. 너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 하시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조금 김이 셌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의롭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다 같은 말인데 의롭게 보인다는 말은 어떻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보이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이런 율법을 다 자기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보이기 위하여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이웃도 내가 돌봐주고 있고 착하게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이면 자기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는 뭐다? 이것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닌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해봐.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율법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짓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태도에요. 그 율법사가 내가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에요? 사랑하는 내 율법사야. 너는 지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속에 있는 나.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결국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죽어야 될 너희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아들, 나. 내가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야.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에요. 왜? 너는 나 없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려거든.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나야. 나를 사랑하면 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면서 이웃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이웃을 그래도 도와줘야 전국 가니까 도와주는 거지. 네 차말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너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야. 사랑한다는 것도 내 이웃을 도와준다는 것도 다 봄이라고.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 주려면 제가 못 알아듣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사보고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 또 그것은 네가 너의 이웃을 완전히 이기심 없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나를 알아보라는 거지. 나를 사랑하면 돼.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고 싶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이 돼 가지고 아니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신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 파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 율법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기가 그 율법사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되려면 과정이 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근데 사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글을 읽고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어떻게?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직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위선적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출시키기를 아주 꺼려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무화과나무 입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진리다, 옳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지키라는 것을 율법을 줘서 안 지키면 벌받고 죽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죽으니까 자꾸 지킬 수 있다는 쪽으로 나를 어떻게 포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화과잎사기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얼마나 훌륭하시오. 그거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다 그렇거든.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위선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명하면서 살잖아요. 변명하면서. 그래서 변명 중에 제일 유명한 변명이 뭐게? 다 당신 때문이야. 맞죠?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해.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 아, 더러운 놈이구나. 아, 위선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포장하려면 성경은 깨우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 버려야 돼. 그래놓고 성경을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지금 자기를 받아들이게 해서 왜? 율법사가 원하는 게 영생이야. 근데 영생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인데 지금 이 율법사는 영생의 주인은 율법인 줄 알고 있어. 근데 그 율법 속에 예수만 발견하면 돼. 그런데 이 율법사는 글자 그대로 육적으로 율법을 자꾸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빨리 깨우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한 절 더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39장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었다? 율법.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그 율법 속에 숨어 계신 분이 누구라? 예수다. 그래서 율법을 잘 깊이 보면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봐라. 해보면 그 성경 안에 누가 나타난다? 이 모든 율법이 곧 나, 나 예수에 대해 나타내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그 율법사가 그렇게 깊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 속에 내가 있다. 그게 다 약속이다. 지키라는 명령만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 율법 속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 글자만 붙들고 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얘기를 해, 율법사에게 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해야 돼. 왜? 너는 네가 말한 그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걸 할 수 없는 이기자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나는 그런 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뜻이죠.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근데 그 길 가는 도중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고 하니까 이제 강도들이 우글구려. 인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지도자일 거에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이 가장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족속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제일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반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가.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기는 봤어.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랬냐? 강도들에게 찔리고 칼에 찔리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피가 묻어. 그러면 안 된다고. 제사장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도와줄래도 어떻게? 못 도와주고 지나갔다. 우리 산상서원에서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어떤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다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보러 갔다가 그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뭐부터 먼저 알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화해하는 것이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네가 한 말대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살아가라. 라는 율법의 그 내용을 안다면 안다면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옳지 않느냐. 네 몸처럼 살아가려는데 그런데 그 사랑보다는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오해를 너희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어떻게?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은 율법의 끝판왕이 사랑이다. 이거는 모르고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율법의 끝판왕을 지켜야 되네.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너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은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도록만 하고 그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를 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두 제사장과 레윈도 피하여 지나갔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거기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 사람을 도와줬어. 손에도 피가 묻었고 옷에도 피가 묻었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피 묻히면 안 된다는 율법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한 그건 최고의 법이니까 로얄 로 최고의 법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가늠하지 마라 저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의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랑이 최고의 율법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 밑에 율법 지키느라고 최고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다 붓고 왜 포도주를 부을까? 소독해야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붓고 싸매고 자기 집 노새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대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대나리온 줬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틀 동안 일 보고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율법을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 있느냐는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인,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지금 피 흘리고 거반추고 가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의식도 잘 없어.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한테 해준 것도 없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로 상징되는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구원했다. 너는 지금 율법사로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너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러는 동안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너는 영적 사단이라는 영적 강도 곧 사단에 네가 지금 당해서 그 쓰러져서 피 흘리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너야. 너는 지금 그 사마리아인 없으면 죽어. 나는 너를 너 사단 만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나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봄 잡고 있는 너. 영적으로 너는 죽어. 죽어 있어.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지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하려 온 하나님이 네가 가르치는 율법 속에 있는 그 구원자야.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곧 나야. 너에게는 내가 절실히 필요하단다. 나를 만나면 나를 알게 되면 네가 지키는 율법은 네가 지킬 수 없고 네가 가르치는 율법은 오직 나만 실천할 수 있는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곧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 나한테 물었잖아. 그런데 너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거든.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야. 아무 조건 없이 죽어가는 사람으로 구원하는 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그럼 이 율법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 너의 율법 잘 지키고 있냐? 네 이웃을 몇 명이나 도와주고 있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어? 율법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죽어가는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속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율법사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웃법사의 대답은 그래,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네가 너 나한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지금 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너를 도우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얘기에요. 아주 깊은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 율법사의 대답에 이 답변의 진의를 저는 잘 모르겠어. 만약에 율법사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저는 율법사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애매무호하게 자비를 베푼 자니.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는 대답도 괜찮은 대답이긴 해요. 결국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성경적으로는 그 결론을 그렇게 합니다. 생일을 베푼 자니다라는 대답이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사는 덜 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율법사 입에서 사마리아인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처럼 지금 예수님을 다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멸시하고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으면 이 율법사도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있던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진짜 웃깁니다. 그러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들 다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는 주일학교에서 너무 큰 오류를 부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방인도 착한 일을 한다. 이 정도만...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도 있다.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 천국 보내준다. 그게 율법주의지.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철저히 조건 중이에요. 이게 성령이 안 오시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읽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사고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가 이렇게 하라는 말은 너는 강도 만난 자로서 다 죽어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너는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게 나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이걸로서 이제 종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적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어린이 여러분 다들 천국 가고 싶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앉았다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가장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그런 역효과서. 그런데 그걸 듣고도 그러면 나는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이 나는 못하니까 그렇게 살기 싫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쌓는 것을 보면 뭐예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 깨달음은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하지 말라 그래도 품에 와서 안 끼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 보고 믿어라 교회를 가야 돼 이래서 하면 더 가기 싫은 거야.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성공하셨는지 실패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 율법사가 만나게 됐을 때 아마 자비를 베푼 자인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사가 집에 가도 속삭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성령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맞아 하고 선택을 탁 하게 되면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다. 얼마나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절대로 마음의 짐을 여러분 죄책감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이 든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말은 죄책감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한 책임감이란 말이야. 나에 대한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었는데도 내가 자꾸 죄책감을 주고 아시겠죠? 내 몸이 갑자기 가벼진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오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이제는 쉬게 된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 왜?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박사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된 원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육적인 조건, 조건의 사랑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결혼하면서 못했지만 그게 저한테 한번 흘려들어 있어서 그 조건을 맞춰서 탄다고 제가 정말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배수에다가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겠네요. 시집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척 하고 또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이 이놈 하고 이게 보통 책임이 아닌지 조금은 제가 이렇게 좀 더 그런 걸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인내를 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또 해보려고 그러고 너무 건방지었던 거죠. 너무 건방지금만 하고 부족한 그러니까 여기 다음 안젤라였어요. 나중에 이제 1부 세미나 때 안젤라 얘기 나올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병 났어요. 실제로 병 났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죠? 그런데 조심조심 다루어야 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없으면 직격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묻어있다는 것.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율법에 완전히 쩔어있는 조건적 생각에 완전히 쩔어있는 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조심 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조금이나마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 들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죄인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의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어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며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